한국의 핵취진 잠수함 도입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올해 5월 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 북한에서 진행되는 핵고도화는 모두에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잠수함정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파트너로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미래에는 한국의 전략 핵잠수함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잠수함 작전을 분석한 결과 그것을 한국의 핵잠 도입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앞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발언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어 우리는 한국과 동등하고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정부 차원의 핵협의 그룹 NCG를 출범했다며 NCG를 통해 북한 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찾기 위해 비밀리에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 핵잠수함은 핵탄두 장착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생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사시 상대방의 핵기습 공격에 대해 반격을 가하는 핵심 전략 무기입니다. 현재 전략 핵잠수함을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배치 중 등 6국에 불과합니다. 미 오하이오급 한 척에 2,471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 이 잠수함 한 대로 북한 전역을 지도해서 지휘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때문에 미국은 1970년대부터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한국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 핵전략 잠수함 9척이 35차례나 진해악에 입항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처지에서 보면 이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공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공포감이 극대화돼 함부로 핵무기 발사 단추를 누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 잠수함이 이제 한국의 자체 방어를 위해 한국에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인퇴사령관이 운을 띄운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우리의 동맹은 견고하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한반도 전력을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면서 우리가 전투 계획을 세운다면 이는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차원의 계획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은 인도 마이너스 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계획이라며 우리는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인이 취임 이후 밝혀온 지옥도 헬LSCAP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헬스케이프 헬LSCAP는 지옥 헬과 풍경 랜드스케이프의 합성어인데요. 이 계획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대만과 함께 치명적인 드론 부대를 활용해 중국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무인화 능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군은 한정된 공간에서도 해상 거부 작전 및 항공 거부 작전을 펼칠 수 있다며 이는 21세기 전쟁의 하이라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흑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보듯이 이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작전을 배울 수도 있다며 향후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대만 관계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 RIMPAC 림팩 기간 중인 지난 12일 현지시가 미 하와이 해상 인근에서 실시한 국산 유도로켓 비공이 FCT 해외 비교시험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미국은 현재 무인수 상정에 비공을 탑재해 해안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환태평양 훈련 기간 중 이뤄진 실사는 한미 해군이 수립한 무인화 기반, 미래 작전 개념의 실사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진행해 무인 표적, 공중 무인기 탐지, 위성통신, 무인 수상정 탑재 유로로켓 발사 등 전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번 림팩 계기로 열린 함정 전시회 당시 천자봉함에 올라 비공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등 도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비공은 천자봉함에 승함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며 우리는 당연히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센스 계약으로 도입을 하던 수출을 하던 그 무기가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동맹의 이의를 준다면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림팩 기간 비공 실사를 진행하고 SINK-EX 침몰 훈련을 실시해 퇴역 함정을 타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와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 림팩을 비난해온 중국이 러시아와 진행한 태평양 합동해상 순찰 사실을 뒤늦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4일 소셜미디어 공식 개정을 통해 연간 계획과 중러 양국의 공동인식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양국 해군 함정 편대가 최근 태평양 서브 북부 해역에서 제4차 해상 합동 순찰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행동은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현재 국제지역 형세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장 관련 소식에 한국은 잠자코 있으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은 핵장을 운영하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의 무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방산무기는 북한과 피장파장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18일 중국의 최신의 94형 전략 핵장수함이 대만의협에서 수면으로 부상했다가 대만 어민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수개월씩 자망하면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걸 생명으로 하는 전략 핵장이 어민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니 중국군으로서는 망신을 당한 셈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전략 핵장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나서 중국 호위함 한 척이 급히 다가왔다는 어민 증언을 토대로 핵장이 고장을 일으켰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만 동부 해역에서 훈련 중인 미일 해군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심이 낮은 대만 해역을 택했다가 좌초를 우려해 부상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무력 시위 차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전략 핵잠은 대만 공격과 큰 관련이 없어 이번 일로 망신살이 뻗치자 둘러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핵잠수함이 서방 잠수함을 노리고 친 덫에 걸려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선원 50여 명이 전원 숨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헛소문이라는 반응을 내놨지만 이는 사실로 보입니다. 당시 데일리메일은 영국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핵잠수함 93-417호가 영국이나 미국 잠수함을 잡으려 중국이 설치한 덫에 스스로 걸려 선원 55명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단독 보도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더타임스, 더선 등 다른 현지 매체들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국은 지난해 8월 21일 핵잠수함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연합군 잠수함을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사슬과 닷장애물에 부딪혔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을 수리하는데 6시간이 걸리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으며 탑재된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승무원들을 중독시켰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잠수함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이 항공모함이나 핵잠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수량만 늘려 강대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들게 될 경우 동북아에서 또 다른 무게감이 한국에 실리기에 중국도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의 오스팅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지만 전 세계 미군의 50%를 장악하고 있는 인태사령관이 한국 필요시 핵잠수함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체 무장을 원하는 트럼프 정권에서 한국 핵잠에 대한 수건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 도입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우디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에서 kf-21의 경쟁 모델인 트리키의 칸 전두기 개발에 합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사우디기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트리키의 칸 전투기 프로그램에 합류를 한다면 한국과의 kf-21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칸의 실물을 확인한 사우디에서는 칸 전투기에 믿지 못할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리키의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5세대 전투기 칸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공략으로 올 2월 22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2차 비행까지 무사히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들의 기술력은 이미 kf-21 전투기를 넘어섰다며 f-35를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를 상대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칸 전투기의 진실을 알고 있다며 결코 kf-21을 비롯해 미국산 f-35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우디 관계자들이 트리키에를 방문하였고 칸 전투기를 보기 위해 트리키의 우주항공에 도착했는데요. 지난 11일 트리키의 국방부 장관은 자신들이 개발 중인 칸 전투기를 보기 위해 사우디 관계자들이 방문하였고 칸 개발 프로그램에 사우디가 참가할 수 있다고 발표해 전 세계 방산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트리키의 국방부는 현재 사우디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칸 전투기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파키스칸과는 조만간 참여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트리키에를 방문한 사우디 관계자들이 칸 전투기의 시험비행을 직접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칸 전투기 앞에서 사우디 관계자를 비롯해 양국 관계자들이 찍은 기념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우디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 칸의 캐노피가 앞쪽으로 연결되어 뒤에서 알리는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캐노피 설계 방식이 아닌데요. 현재 대부분의 전투기는 F-16이나 KF-21처럼 캐노피를 뒤로 여닫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구조인데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시도하면 캐노피의 연결부에 설치된 화약이 터지며 캐노피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캐노피의 경접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캐노피가 자연스럽게 뒤쪽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고 비행시 공기저항으로 인해 분리된 캐노피는 빠르게 항공기에서 멀어지며 그 덕분에 조종사는 탈착된 캐노피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탈출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트리키의 칸처럼 힌지가 앞쪽에 있고 뒤로 열리는 구조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캐노피의 도폭선을 설치해 통째로 폭파시켜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탈출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전투기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스텔스기 F-35입니다. 그런데 F-35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수직 이착륙을 위해 캐노피가 앞에서 열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미국의 대표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미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 등을 위한 여러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 미 해병대 버전인 F-35B은 수직 이장륙을 위해 캐노피에 바로 뒤쪽에 리프트 펜이 들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적 구조를 넣을 공간적 여유가 없어 힌지를 앞으로 달았고 캐노피 역시 앞쪽에서 열리는 방식을 택한 것인데요. 그로 인해 나머지 모델들도 정비 소요를 통일하기 위해 같은 캐노피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리키의 칸 전투기가 F-35처럼 수직 이장륙을 하는 모델일까요? 트리키의 칸은 수직 이장륙을 위한 모델의 제작 자체가 없으며 계획조저 없는데 리프트 펜이 저렇게 제작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F-35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좋을 거라 생각하고 따라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데요. 이유는 트리키의 칸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지적 명분을 위해 개발되었기에 명확한 개발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칸 전투기의 설계 구조상 보이는 허점들이 칸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유인데요. 트리키의 우주항공의 사내 전월기사에 따르면 첫 번째 시재기인 피엉는 오로지 경납고 롤아웃과 실기체 시연 항공기 엔진 시동 테스트를 위해 9개월 만에 급하게 제작된 기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트리키의 정부에서 요구한 세 가지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체라는 것인데요. 트리키의 전투기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 우그르 쟁기는 시재기의 비행 하중을 위한 구조적 테스트를 지상해서 진행도 하기 전에 시험비행부터 나섰다며 피오에 부작된 캐노피 역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새로운 캐노피를 장착할 것이며 랜딩기어 역시 내구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리키의 사내기사에서 보듯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건너뛰었기에 KF-21 전투기 저렴 초음속 비행을 위한 기체 내구도 테스트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언제 개발 완료가 될지 모를 것입니다. 실제로 칸은 영국의 도움과 미국제 엔진을 탑재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그 설계가 근본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칸의 사진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레이저 돔이 유독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22나 F-35, KF-21과 직접 비교해보면 확실히 자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체 후방 엔진 사이에 테일콘 역시 서구권 전투기와 명백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마치 러시아제 전투기를 닮아있다고 표현했는데 기수 형상과 가로로 넓은 형상, 분출되어 있는 테일콘과 우뚝 솟은 캐노피까지 항공 역학적인 부분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칸을 자세히 뜯어보면 F-22보다는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SU-57과 더 닮아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칸 설계에 러시아 출신 엔지니어들이 잠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리키에는 러시아에서 S-400 방공 체계까지 도입하며 군사 협력을 이어 왔기에 이번 전투기 사업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사우디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트리키에를 선택할까 싶습니다.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는 F-35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를 구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접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사우디는 KF-21과 함께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GCAP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사우디에 참여를 반대하고 나셨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이유는 전투기 프로그램의 회원국이 늘어나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점 원하는 바가 많아져 지연되며 개발 기한이 늘어지게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본의 반대로 GCAP는 사실상 물 건너가자 사우디는 트리키에로 눈을 돌렸는데 기존 후보인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만약을 위해 선택지를 늘리는 목적으로 트리키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사우디라고 하더라도 성공이 불확실하고 불안 요소가 많은 칸에 선뜻 투자할까 싶습니다. KF-21 전투기에도 발을 걸쳐놓은 사우디인 만큼 불확실한 트리키에보다 한국산 명품 전투기 KF-21을 선택하기를 응원합니다. 현재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오는 2026에서 28년 기간 초도 물량 40대를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총 120대를 우리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의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의 파문을 일으켰던 한국국방연구원 KIDA이 지난 5월 8일 국방연구 세미나에서 KF-21 120대 가지고는 우리 연공을 지키기 어렵다. 5세대 이상 고성능의 하위급 전투기 F-35A급 전투기를 더 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투기, 리사일 등 무기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내 개발보다는 직도입을 주장해왔던 한국국방연구원 KIDA 2040년 우리 군이 보유해야 할 공군 전투기 적정 대수에 대한 세미나에서 F-35 전투기를 더 도입해 미래 공군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F-35 40대를 도입을 완료했고 지난해에도 2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안 그래도 외국 방산업계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치열하게 전투기 구매 로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안팎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KF-21의 독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묘한 시점에 KF-21을 개발하는 KAI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최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은 전했는데요. 오늘은 KF-21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깜짝 발표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렇게 KF-21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인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KF-21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서 KF-21을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KF-21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소식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방산 무기 수출 시장이 워낙 비밀을 중시하기도 하고 그동안 KAI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KF-21 수출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 같은 태도를 뒤엎고 KAI가 직접 구체적인 수출 협상 상황을 밝힌 것이라 더욱 더 주목받았습니다. KAI가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F-21 관련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80%에 이르렀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서 끝까지 관계를 이어갈 계획인데 이는 48대의 구매 옵션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이 밖에 KF-21 수출과 관련해 UAE와 사우디 등 중동국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와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협상을 진행 중인데 라팔과 유로파이터 등의 낡은 기종들의 생산이 중단되어 2030년대 중후반부터는 경쟁 기종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KAI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우디와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급 미루기 때문에 KF-21 개발 사업의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지만 KAI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한국이 인도네시아 이외의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연간 국방비가 10조원이 안 될 정도로 국방비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라팔 전투기 48대를 도입해 운영하게 되면 매년 1에서 2조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해질 테고 안 그래도 국방비가 모자란 나라가 전투기 공통 개발을 할 여력은 더욱 더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분담금을 보낼 여력은 없으면서도 공동 개발을 포기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라 결국 KF-21 보라매가 완성되면 적절한 수량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AI의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으니 인도네시아에 시재기 제공을 거부하고 인위의 지분율을 크게 낮추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KAI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국가들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사우디와 이미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향후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우디로서는 영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모든 권리를 확보하려고 해봤지만 일본의 반대로 인해 사업 참가가 어려워졌고 첨단 기술 이전에 부정적인 영국과 일본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천문학적인 돈만 투자하고 실속이 없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첨단 기술 이전에도 열려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청공 I.I를 구매하면서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 쌓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사우디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어 미국이 사우디에게 다시 방산 무기를 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가 미국과 사이가 멀어진 틈을 타 사우디를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FC-31 전투기는 물론 중국이 UAE에 수출한 L-15 고등 훈련기까지 전시하면서 사우디의 적극적인 세일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장비 구매에 쓴다는 계획이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중국은 사우디의 전투기 대체 수요와 무기 국산화를 위한 기술 전수 등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겠다며 FC-31 전투기 사우디 현지 생산까지 제한하면서 사우디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L-15 고등 훈련기 정도를 사는 것과 FC-31 전투기와 같은 전투기를 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투기를 팔면서 현지 생산까지 시켜준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요.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가는 일례로 미국이 F-35 공동 개발국이었던 트리키에가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자 즉각 트리키에를 공동 개발국에서 퇴출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이 방산무기를 팔지 않고 사우디를 멀리하자 그동안 중국의 5세대 전투기 FC-31 살 것처럼 하며 협상 카드로 사용해왔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과 밀착하려 하자 이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미국은 결국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현재 무기 수출 금지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우디가 그렇게 원하는 F-35를 판다고 해도 사우디가 그렇게 원하는 기술 즉 첨단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허락할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방의 전투기를 얻고 기술 이전까지 받고 싶어하는 사우디로서는 한국의 KF-21 개발에 참여하는 게 최선이란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사우디는 그냥 전투기 구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히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조 원의 예산을 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의 첫 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바로 경남 사천의 KAI 비행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에 맞춰 KF-21 시험비행에 나섰는데 주목할 것은 바로 이때 시험비행에 나선 기체가 KF-21 시제 6호기였다는 점입니다. KF-21 시제 6호기가 복자형이기 때문입니다. 복자형의 의미는 단순히 뒷좌석이 하나 더 늘었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밑그림이 바로 KF-21 복자형 시제 6호기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KAI에게 굳이 복자형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에도 복자형을 밀어붙인 이유는 KF-21 후방 좌석의 인공지능, 고성능 슈퍼컴퓨터 시스템, 자율주행,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전자전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 즉 다중코어 CPU와 GPU, 고용량 RAM 등을 탑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엔비디아의 H100과 같은 고성능 GPU는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필수품과 같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AI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내부에 이러한 고성능 GPU를 탑재해야 하는데 이런 공간을 위해서는 후방 좌석, 즉 복자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시제기 6대를 거의 몇 달 차이로 단좌기와 복자기로 거의 동시에 만든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로키드 마틴조차 이런 계획을 말하자 기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해냈다. 엔지니어수도 부족하고 사천이 지역이라는 핸디캡까지 있었지만 우리는 마음을 모아 지난 30년 동안 이 일을 했다. KAI가 KF-21 단좌기와 복자기를 거의 동시에 만들어낸 한국의 저력에 대해 말한 부분입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도 우리 사우디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 한국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KF-21은 사우디와 UAE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은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에시아가 2024년 5월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FA-18D와 수호의 SU-30Mkm은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퇴역할 예정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은 한국의 KF-21이 실전배치되는 기간이다. KF-21 보라맨은 올해부터 양산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며 1억 7,800만 달러를 들여 KF-21 블락 1 4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국은 2026년이면 KF-21 제작 단계는 완료될 예정이며 2032년까지 대한민국 공군이 120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즉, 2035년에서 2040년 사이 말레이시아 공군기들이 퇴역할 시점과 KF-21이 실전배치되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말레이시아에 KF-21을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지금 해외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6세대 전투기인 유무인 복합체계 MUM-T 전투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 F-35 전투기처럼 외국 무기들을 도입하는 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자주 국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는 매년 세계 군사력을 여러 항목에서 살펴보며 순위를 매기는데요. 14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동장하다 보니 한국의 군사력 순위도 궁금해지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듯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군사력을 대충 측정하는 것이 아닌 병력, 무기수와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경제력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하여 산출해내는데요. 2017년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쉽게도 11위에 그쳤는데요. 그 아쉬움도 잠시, 놀랍게도 단 1년 사이에 7위로 발돋움하며 일본보다 높은 순위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꾸준히 6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과는 다르게 매년 순위가 달라지며 불안정한 모습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올해 유난히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순위 5위로 올라서면서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도 군사력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위부터 4위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순위라는 건데요. 이 4개의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땅이 넓은 편에 속하며 군사적으로도 용이한 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특히나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많아 군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기에 높은 순위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게 되면 불리한 위치임에도 한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모습이 맞득지 않은 나라가 있는 듯합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현재 군사력 순위 3위인 상태인데 한국의 군사력이 자신의 순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고 상당히 놀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에 관심을 보이며 특집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한국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만 평방릴로미터의 면적에 5,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나라임에도 전체 군사력은 세계 10위 안에 듭니다. 미국이 발표한 세계 군사력 지수에 한국이 5위에 올랐는데 영국의 순위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만약 유럽에 있다면 유럽의 패권국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방송은 한국의 군사력 현주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문을 가진 채 군사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총 69만 명으로 육군 56만 명, 해군 6만 7천 명, 공군 6만 3천 명으로 세계 6위 수준입니다. 예비군은 304만 명에 이릅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살짝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한국인 50명당 1명이 군인인 셈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들은 군사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국의 경제와 기술 수준은 매우 발달한 편인데 군사적으로는 취약한 편일까요? 육군 측면에서 한국은 각종 주력 전차를 약이 400여대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K1 주력 전차는 일령대 K2 주력 전차 600대, 105견인포만 약 3, 500여대를 가지고 있어 뛰어난 정밀한 포격 타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국산 탱크도 갖추고 있죠. 세계에는 소수의 국가만이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한국은 역사적 이유로 소련식 장비를 일정량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군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군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이기에 한국 네티즌들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한국의 육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국산 탱크인 KE 흑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설명한 것 외에도 한국에는 많은 무기가 존재하는데요. 천무 다연장 로켓, K고, 자주포 등 한국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한국의 육군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않고 공군과 해군에 대해서도 알려주며 한국의 군대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는데요. 공군을 보자면 한국 공군은 첨단 전투기 60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3세대 전투기는 200여대가 넘습니다. 한국도 F-35 전투기 60대를 발주해 32대를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규모와 품질 측면에서 한국 공군은 이미 일본과 비슷합니다. 또한 한국은 T-50 훈련기는 약 10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시에는 경전투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원 항공기는 C-130 수송기 16대, CN-235 20대, 수송기 공중급유기 4대, 공중조기경보기 4대인 전자정찰기 10대가 있습니다. 한국 해군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신형 구축함, 호위함, 상륙 들격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세종대왕급은 10, 0톤 이지스이고 총톤수는 200, 0톤이 넘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국제무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게다가 미국과 가까워서 좋은 군사자원을 이용할 수도 있죠. 서류상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정말 좋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정확하게 자료화되지 않은 내용들도 존재합니다. 특히나 해당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국제무기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스토콜룸 국제평화문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10위를 차지하며 방산업계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이에 한국은 올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한국은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천공의를 사우디의 사조원대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E 전차를 추가 구매하겠다며 나선 상태이며 K-E고 자주포는 루마니아에 환대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와도 한국의 방산 수출은 활기를 띄우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단시간에 이들 국가를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강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강력한 경제력과 첨단 기술을 갖춘 선진국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핵 보유국이고 독일은 세계 4위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과학, 산업의 힘이 원천이고 핵무기를 빼놓고 봐도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보다 월신 더 능력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유럽이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현무호의 성능을 알게 된다면 쉽게 유럽보다 능력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호는 지하 100연보다 더 깊은 갱도를 파괴할 수 있으며 폭발력은 8T로 세계 최대급입니다. 이와 관련된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맞춰 전력화에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한국은 현무호의 시험 발사 성공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거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현무호는 준핵 무기급 미사일로 보는 상황이기에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핵폭탄에 비할 바 없는 수준을 지닐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렇기에 유럽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멘트에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해당 방송에서는 영국이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해군을 지니고 있었기에 행상 전투 능력 자체만으로도 한국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는 듯이 말했는데요.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프랑스와 한국 군대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수천 대의 주력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갑차도 한국과 동등합니다. 게다가 이제 프랑스는 미국 외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공군은 500대가 넘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4세대가 345대 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사 강국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제조기술로 대형 무기든 정밀 유도 무기든 독일은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유럽의 국가들의 군사력과 방산 기술에 대해서 강조하는 듯한 방송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유럽이 한국 방산 산업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표적으로 최근 프랑스가 한국의 방산 산업을 견제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주장하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인데요. 폴란드를 필두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 내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자 무기 수출 강국으로 불리는 프랑스가 앞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마크롱 대통령이 눈에 띈 이유는 유럽연합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라며 유럽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두 나라를 직접적으로 지목했는데요.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하기도 하며 강하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알게 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견제당하고 있는 상황을 한국 대사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CNN과도 같은 유명 외신들도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퍼뜨리기는 했으나 자국 무기를 수출해야 하기에 한국의 기술력을 좋게 보고만 있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또한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럽은 독일 방산 산업의 주무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루마니아 폴란드 등의 유럽 국가에서 선전을 보이는 것을 보고 긴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 방산 업체들이 유럽 각국 고위직에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로 인하여 유럽의 분위기도 점차 바뀌고 있기에 한국 또한 이에 관련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해당 중국 방송은 유럽의 세 나라가 현대 작전 경험이 한국보다 더 많은 편이지만 한국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상황을 전하며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에 중국인들의 반응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도 안보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들이 다수 존재했는데요. 이런 반응들만 보더라도 점차 군사력뿐만 아니라 방산업계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견제하고자 제작된 방송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견제들이야말로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안보에 많은 힘을 쓰고 있기에 지금의 안전한 한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한국 군사력이 기대됩니다. 조만간 한반도의 통일이 이뤄질까요? 최근 북한 정세를 살펴보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들어선 것이 알려져 새로운 세력과 그 세력을 키워가는 정황이 포착되는가 하면 북한의 고위급층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두고 북한 붕괴론에 대한 1998년 CIA 보고서에 기반한 내용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북한의 실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북 통일의 방식이 결국 북한 정권 붕괴로 그 결과를 맺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98년 미 CIA는 북한 붕괴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붕괴가 총 7단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첫 번째 자원 고갈, 두 번째 체제 유지에 필요한 세력에게만 배급 세 번째 주민들은 독자적 생존 선택, 네 번째 독자적 생존을 탄압 다섯 번째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 여섯 번째 군대가 주변국으로 탈북, 일곱 번째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한반도 통일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북한은 이 중 다섯 번째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 단계에 진입해 있는 모양새입니다. 몇 달 전 북한에서 자유민주정당을 결성한 교사가 처형당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관심은 북한의 폐쇄적인 정권 속에서도 자유민주정당이 결성됐다는 점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유조선 또는 자유조선 계열이라고 추정되는 세조선이라는 단체에서 북한 내부 자유민주정당과의 연합을 선언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세조선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단체는 지난 5일 세조선 성명서를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성명서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호를 영원히 지워 세국호 조선의 건국을 자신있게 준비하는 평양의 비밀 자유민주정부이다. 유엔 가입국인 지금의 dprk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자유, 민주, 인권을 지향하는 정상적인 정부나 인민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지도자도 없다. 수령 중심의 극소수 범죄집단이 국토를 점령하고 전체 인민을 노예화한 수령신민지일 뿐이다. 중략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국제조직과 연대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조직은 우리가 긴급히 요청했던 해외 북한 인사들의 탈출을 도왔고 조선 내부의 소식을 밖으로 전달해줄 연락체계를 구축해 주었다. 우리 정부의 활동마크는 전 세계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영어 n자이다. 이는 세조선 누 joseon을 의미함과 동시에 김가세습 종식로 3kims, nho 김정은을 상징한다. 장담컨대 앞으로 조선 안팎에서 김정은 세 글자보다 더 강력한 상징이 될 것이다. 라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내부 반공산당 지하조직이 결성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해당 단체는 설립자가 처형당하더라도 와해되지 않을 정도의 조직력 및 인원이 있다는 점. 세 번째는 해당 단체는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하며 외부 반북 단체와 연계하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네 제외 공간에 대한 테러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 다섯 곳에 있는 우리 공간원들에 대한 북한의 테러 준비 징후를 다수 입수해 2일 테러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올렸습니다. 해당 대사관은 주캄보디아 주라우스 주베트남 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 주선양 총영사관 등입니다. 해외 공간에 대한 테러 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건 2016년 대테러센터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테러 위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단순 첩보 수준을 넘어 좀 더 위협적인 테러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당국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엘리트층을 포함한 탈북민 증가를 북한의 테러 시도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해외 파견 북한인을 관리 감시하는 북한 공관 간부와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이탈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소행으로 김정은에게 허위 보고하고 우리 공관원을 대상으로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신뢰를 주고 있는 몇 안 되는 조직 중 하나인 정찰총국에서 김정은에게 거짓 보고를 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6단계, 군부대가 주변국으로의 탈북을 할 만한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은 1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지난해 동기 대비 또 증가했습니다. 강화된 대북 제재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에서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당국은 올해 상반기 평양에서 최신 정보를 가진 엘리트층이 본격적으로 탈북할 가능성까지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제외 공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열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우리 공관원들에게 테러를 가해 현지에 있는 북한인들에게 보란 듯 경고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현지에 테러조를 파견하려는 정황 등까지 정보 당국이 이미 포착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협력이 깊어지는 가운데 파견 노동자들의 이탈 문제에 관해서도 북러정보기관이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현지에는 그동안 외부 세계와의 연결창구가 되왔던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몰수뿐만 아니라 저녁 7시 이후 외출 금지, 외부 접촉과 관련한 상호 감시 및 동향 장악 보고 등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전언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붕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이 남북 통해과 관련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며 설령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이의에 부합할 것인지 또한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가장 우려해온 북한 정부가 이제는 중국의 침투를 가장 큰 위협으로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자 북한 정부는 중국의 침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두 나라 간 반감이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을 지원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 후 중국에 의한 정보 분열 공작의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중국이 한국전쟁의 은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북한에 아직도 화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에서는 건국의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데다 70페이지의 한국전쟁 공식기록에 중국 관여에 대한 언급은 불과 세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후 김일성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을 잇따라 숙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남아있던 중국군은 1950년대 말까지 전면 철수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탈출한 고위관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언젠가 북한의 친중정권 설립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는 이유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의 중간 완충지대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며 김정은 정권의 유지만을 바라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원수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정부가 북한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조치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옛 영토를 되찾겠다며 실지 회복주의를 내세워 대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군사력이 강해지자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북 공정의 행태만 보더라도 대만 다음엔 한반도까지 넘보지 않으란 법은 없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자주 국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국이 북한핵과 현모 막기 싫으면 북한 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은